로마 시원한 컨셉 제오스! 그리스의 로마 시원한 컨셉이에요. 원반 던지대. 이게 호스야? 아니야. 헤라 들고 있어. 멋있네.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 호연 가능하단 것 같아. 네 오늘 의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일단은 불로 짖은 넥타이 그리고 원래는 배가 보여야 되는데 공기가 차서 그런가 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붕대로 감고 있지만 안에 인어 하나 있어요 인어 하나 있어가지고 조금 푸근하고요 오늘 엠카 멋있게 맞으세요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하려고 볼컵했는데 퍼펄뻑되고 있어요 그냥 저 그냥 복근이 여행을 갔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돌아오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운동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연 사랑해 엄청 반짝거려요 진짜 장난아요 지금? 여기 지금 카메라 렌즈가 보이지 이거 렌즈가 빛나고 있어 거의 와 화려하다 이거는 저희 무대 많이 올라가잖아요 저희밖에 안 보여 나왔을 때 이거 전출했을 때 저희가 상당히 돋보이잖아요 그리고 전출했을 때 그 아래카메라 감독님들 저게 블러처라고 할 수 있어 약간 그 뭐야 궁금..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 일단은 제가 지금 드라이 카메라 리허설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화면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걱정도 되면서 기대도 됩니다 우상이 타이트해가지고 우리가 풀릴 확률은 약간 있긴 한 것 같아요 약간 이게 내려올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여쭤 내려온다? 이벤트 안 내려온다? 완벽 많이 기대해 주셨잖아 이거 언제 입을냐고 그럴 때마다 그걸 볼 때마다 내가 맘에 아팠거든 이거 입을 일이 없으니까 무대에서 입을 일이 없었잖아 원래 저희도 결정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이게 우리 라이언 분들한테는 이벤트라고 볼 수 있잖아 이제 멋있는 착장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무대도 기대 많이 해 주십시오 라이언 반짝반짝 빛날 저희들을 많이 이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법 크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훈련하겠습니다 아 위피야 위피야 이러고 가면 내가 하는 줄 알 거 아니야? 아 그리고 이제 환청이 들릴 지급입니다 소울드리프트 인트로가 나오면 규빈 위에 그게 들리는 것 같아요 다요 여러분 사랑해요